스트라이센드 효과 해안 기록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안선 사진만 2000장이 픽토피아닷컴 이라는 사진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. 그런데 사진들 중 한 장에는 말리부 해안에 위치한 바브라 스트라이센드의 접택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. 스트라이센드는 이 사진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사진사와 픽토피아닷컴에 사진 삭제를 요구한 뒤 무려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자 폭발적 관심 덕분에 그 사진은 한 달 동안에만 4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. 소송이 깨져내 그 사진 조회수는 고작 6회였고 그나마도 그 중 2회는 스트라이센드의 변호사들이 조회하였던 것이었다고 한다. 결국 사진은 이미 난리 퍼진 데다 소송마저 기각되어 스트라이센드는 소송 비용 17만 달러를 모두 부담하는 굴욕까지 당하게 되었다. 다만 이 사건에 주목도로 오히려 집값은 엄청나게 뻥튀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. 이 사건과 같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를 접할 일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정보를 접하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스트라이센드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.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 현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이 스트라이센드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상품의 제조 유통 등을 금지하려 시도하자 오히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는 흔했다고 한다. 그저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스트라이센드 효과라 불리게 된 것 어그로를 유발하여 주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이즈 마케팅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은 주목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임으로 차이가 있다. 그 밖에도 단순 여겨거나 부작용과 혼동되기도 한다. 예문 모든 사람들이 그 잡지를 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걸 금지하는 거야. 헤르미온의 그레인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아서 내가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뭘 생각하게 되죠? 사이토 코끼리 인셉션 영화 대사 중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